검은씨가 부르는 미쳤어.. 너 상상이 안되는데? 손담비씨가 하신 버전이 제가 부른 버전이랑 거의 비슷해요. 아 그래요? 가사까지 있는 가이드? 네! 그러면 미쳤서를 최초로 부르는 분이네요. 네 그렇죠. 그렇네. 검은씨가 부르는 미쳤서 들어볼까요? 미쳤어! 후회했어 네가 가버린 뒤 난 더 불행해져 내게 버려진 뒤 너를 잊고 싶진 않아 줄 것이 더 많아 나를 떠나지 마라 죽도록 사랑해서 너와 나만은 다시는 볼 수 없던 미친 생각에 눈물만 흐른네 술에 취한 밤에 오늘은 잠을 잃을 수 없어 내가 미쳤어 정말 미쳤어 너무 미워서 너무 쉽게 끝난 사랑 다신 돌아오지 않는다 넌 걸 알면서도 미쳤어 내가 미쳤어 너무 미워 난 잡지 못해서 나를 떠따떠떠떠 떠나 버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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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만의 눈 남겨둔 채로만 손담비 씨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가요? 이게 손담비 씨보다도 아무래도 가창력이 조금 낫다라고 많은 국민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? 이 얘기야 국민들 얘기야